스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오늘 아이스스잡 여러분의 팝친구, 여러분의 숨은 넷플릭스 아이스스잡 여덟 번째 에피소드는 달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의성어를 말했잖아요. 너무 라이트한 아이스스잡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지식 자랑을 할 수 있는 아이스스잡 에피소드를 고민을 하다가 이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달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라는 제목이 아이스스잡인데 스페인어로 월명을 이렇게 써요. 그런데 대충 여러분들 보면 영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 1월이라는 우리 영어에서 1월이 뭐죠? 대단히 못한 친구들 몇 명인 것 같은데 January, January. 그래서 January인데 나머지는 되게 영어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잖아요. 영어로. 그렇죠? 스페인어로 이렇게 써요.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 서양에서 쓰는 이 월명이 되게 비슷비슷하거든요. 서양 언어에서. 근데 이 월명이 온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좀 재미있는 스페인어 표현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알수자 준비했죠. 기대하고 계신가요? 밥을 지금 뜨셨나요? 한술? 오케이. 자, 일단은 이 월명은요. 영어든 스페인어든 옛날에 그 서양 제국을 다스렸던 뭐 그리스와 로마 문명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지금 뭐 January, 영어로는 Enero죠. February, 영어로 February 이런 월명이 붙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걸 알기 전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예전에 사실 선생님 메가캐스트 Q&A에 아, 메가캐스트 Q&A가 아니라 메가 Q&A에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음, 스페인어에서 서수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뭐 세븐스 에이스라고 말하는데 이 하얀색 표현을 보시면 보일 거예요. 잘 안 보여도 상관없죠.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스페인어에서 일곱 번째, 세븐스를 어떻게 말하냐면 세피모라고 그래요. 세피모.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옥타보. 아홉 번째는 노베노. 열 번째는 네시모라고 말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듣고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우리 똑똑이 셜록홈즈 학생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남겼냐면 선생님! 9월, 10월, 11월, 12월이 서수 표현 세피모, 옥타버, 노베노, 데시모랑 되게 비슷한데 이거는 무슨 평행이론이 있나요? 저 선생님 이 질문 듣고 너무 놀랐잖아. 너무 셜록홈즈 나서. 와우! 추리? 와우!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많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는 제가 예전에 제 강의 스페인어 잇더쿠스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배우는 스페인어는 옛날 옛날 로마 시대에 쓰던 로마 제국이 있었던 시절에 라틴어라는 언어를 그때 썼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라틴어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게 지금 현재의 스페인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페인어같이 라틴어에서 영향을 받은 언어가 되게 많아요. 프렌치, 프랑스어, 이태리어, 로마니아어, 포르투갈어 등등 되게 많아요. 영어에도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라틴어에서 온 표현이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월명은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부터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스, 로마 문명. 그렇게 당연히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쓰던 라틴어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쵸? 그럼 선생님 이게 일곱 번째라는 세피모인데 스페인어에서는 세피모라는데 라틴얼 소재를 세피모랑 되게 비슷하게 쓰거든요. 일부러 라틴얼 가져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도망가실까봐. 밥 먹다가 체하실까봐. 이런 뜻이 맞는데 그러면서 9월, 10월, 11월, 12월인데 이 뜻은 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라는 의미의 월명을 갖고 있죠? 라는 우리 똑똑이 셜록홈즈가 질문을 남겨줬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갖고 왔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 노란색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월명의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게 회색 표시한 게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었어. 스페인어에서 아까 일곱 번째가 세피모, 옥다보, 노베노, 데시모였잖아요. 서수표현이. 원래는 얘네가 없었어. 훌리오랑 아우스토가 없었고 옛날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12달이 원래 자연스럽잖아. 근데 옛날에는 10개의 달로 구성이 돼 있었다. 1년이. 오, 와우. 성일이 없어지는 애들이 있죠. 탄생이 지금 부정당한 애들이 있어. 선생님도 7월생인데 선생님의 탄생이 지금 부정당하고 있죠. 오, 쉣.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딥하게 가지 않을게요. 이게 다 로마랑 그리스 신화에 관련되어 있는 월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스페인어로 에네로라고 쓰지만 영화에서 제뉴얼이잖아요, 1월이. 그래서 제뉴얼, 에네로. 이게 야누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야누스라는 신이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야누스가. 알고 있죠. 이거 막 열어두면 국어시간에 막 지문 독해하다가 야누스의 두 얼굴.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맞아요. 야누스가 뭔가 미래와 과거를 모두 볼 수 있는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1월이 어떤 신이죠? 어떤 달이죠? 맞아요. 어떤 한 해가 끝나고 한 해가 시작하는 뭔가 양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월이잖아요. 그래서 야누스의 그 형용사형으로 야누스가 쓸 때 이렇게 제가 알기로 Y를 쓰나 J를 쓰나 그럴까요, 영어로. 그래서 제니어리. 그래서 제니어리. 스페인어로는 제니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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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네로라고 됐다는 거. 어거지 같지만 사실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2월 페브레로는 매년 2월만 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뭔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뭔가 하고 뭔가 속죄를 하는 뭔가 의식을 2월마다 치르곤 했대요. 그래서 그때 라틴어로 페브루아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페브레로, 영어로 페브리라는 달이 됐다는 거. 이거는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마르소는 뭘까? 영어로 March죠, March.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 텐데 전쟁의 신 마르스, 누군지 알죠?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알 텐데 전쟁의 신 마르스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게 March, 마르소인데 이 마르스라는 친구가 왜 전쟁의 신이 왜 3월과 무슨 관련이 있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 옛날 사람들은 3월에 전쟁을 많이 일으켰대요. 날씨가 좋았는지 뭔가 우리가 학기 시작하는 게 3월이잖아요. 학기 시작하듯이 야, 학교 가볼까? 이게 아니라 야, 전쟁 가볼까? 야, 칼 챙겨라? 약간 이렇게 전쟁을 갔던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3월이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따왔다는 월명이라는 거. 그럼 4월은 뭘까요? 이건 3월은 스페인어를 좀 배운 친구들이라면 좀 알 수 있을 텐데 스페인어로 아브리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기본 동사 중에 하나요. 영어로 to open이라는 동사인데 아브리르, 뭔가 어떤 한 계절을 열어준다라는 계절에서 아브리르가 to open이라는 동사거든요. 라틴어도 되게 비슷하게 써요. 라틴어나 하지 않을게요. 저희 라틴어수서 많으니까요.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다음 5월은요. 마이아라는 여신에서 따왔고요. 이 마이아는 풍요로 상승하는 여신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막 MA가 들어간 그런 형용사가 되게 많죠. 그래서 유래가 된 게 뭐 영어로 Magnific 뭐 이런 거 있잖아. Magnific 맞나요? 영어로? 스페인어로 Magnifico. 그렇죠? 그리고 뭐 Mayor, 되게 뭔가 위대한 그리고 나이가 많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가 다 이 마이아라는 여신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기서 따온 말이라고, 유래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마이아 여신에서 왔던 게 May, 스페인어로 Maya입니다. 참치마요. 그 새끼랑 사귀지 마요. 거기서 온 게 아니라 마이아 여신에서 왔다는 거. 자, 후니오는 뭐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제우스라는 신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렇죠? 뭔가 제우스가 뭔가 신들의 짱이잖아요. 제우스가 있는데 제우스가 부인이 존나 많았어요. 근데 부인이 많았는데 부인 중에 제일 유명한 부인이 헤라라는 부인이 있죠. 우리는 헤라 하면 뭔가 화장품이 생각나죠. 엄마가 쓰는 화장품 헤라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우스의 부인 중에 한 명이 헤라였어. 헤라. 헤라가 그리스명이랑 로마명이 다른 거 아시죠? 신 이름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테나 신이 있는데 아테나 신의 원래 이름은 미네르바고 이렇게 다른 신 이름이 다시 두 가지로 여러분들 불리는데 그때 당시에 제우스 부인이 헤라. 그 헤라 이름이 주노 혹은 유노라고 똑같아요. 헤라랑 주노, 유노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리스식으로 부르나 로마식으로 부르냐 이 차이지. 그래서 제우스의 부인 헤라. 다시 말하면 유노 혹은 주노 그 신이 헤라가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내 이름을 붙여달라. 붙여달라 해가지고 헤라 혹은 주노, 유노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6월에 주니오. 주니오라고. 준. 스페어로 후니오라고 붙인 겁니다. 개쩔죠. 나도 그래서 어머 자기야. 아 내 이름 붙여달라고. 그럼 이게 솔이 들어갈 수 있죠. 솔. 짱이죠. 대신 제우스 만으로 해야 된다. 안 되겠죠 저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어요. 여기까지 설명되고 이제 뒤에는 뭐 힘이 빠졌나 봐. 막 이름을 붙여다가 야 내 뒤에는 그냥 7번째, 8번째, 9번째, 6번째 하자. 해가지고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영어로 하면 스페어로 September에 October, November에 December에 붙였어. 근데 얘네가 찝찝하잖아. 그럼 얘네가 갑자기 끼어든 거잖아. 원래 여기까지 완벽했는데 얘네가 끼어듬으로써 얘네가 9월이 돼버렸죠. 원래 7월이었는데 9월이 되고 얘네가 왜 끼어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 얘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July, 스페인어로 Julio고요. 영어로 August, August입니다. 이것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Julio라는 이 영어로 July죠. Julio. 이 친구는 이 월은 옛날에 로마에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들이 있었죠. 황제는 그때 당시 아니었던 거라 제가 알고 있는데 로마 유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 알죠? 유리우스 카이사르가 다른 말로 하면 줄리우스 시저죠. 영어로 하면 줄리우스 시저. 이 사람의 탄생일이 7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우리도 사실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카이사르 시저 황제 존나 유명한 사람이구나 알잖아요. 지금 되게 시간이 몇 천년이 흘렀지만 그 사람 존나 유명한 사람이냐 누군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하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굉장히 영향을 미쳤었던 정치가이자 황제라는 그 뭔가 개념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탄생일에 자기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유리우스 줄리우스 시저 혹 다른 말로 유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 오케이. 얘는 뭐냐. 얘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잠깐 얘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영어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메가스터디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이거 스펠링 틀릴까봐 써왔는데 스펠링 틀리면 혹시 말해주세요. 저한테 맨날 틀려. 맞나요? 케이사비안 섹션 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 미래의 의대생 친구들이 이 말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케이사비안이 카이사르에서 오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카이사르식 섹션이야. 이게 뭐냐면 영어로 사실 흔하게 쓰는 표현 중에 시 섹션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왕 절개를 이렇게 말해요. C 섹션. 이거 아마 들어본 친구들 선생님 저 들어봤어요. 좀 왜지? 어떻게 잘 알지?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거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 줄리어스 카이사르 시저 황제가 세계 최초의 제왕 절개인이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잘 알아보니까 뭔가 아니라는 말도 있고 뭐 맞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서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사리안 그래서 카이사르식 섹션 해서 C 섹션 제왕 절개란 뜻입니다. 세계 최초의 제왕 절개로 태어난 사람이랄까 재밌죠? 자 그래서 7월은 오케이 비밀이 풀렸어. 그럼 이제 8월이 나왔죠. 갑자기 끼어든 친구들 둘이 제가 여기 이 사람은 여기 왕관을 씌워놓고 얘도 왕관을 씌워놨어요. 얘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리어스 카이사르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계사 배우는 친구들한테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혹은 시저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 내 이름도 내 이름도 넣어줘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내 이름을 넣도록 하여라 이렇게 근엄하게 말했겠죠. 사실은 마음속에 들어가면 아 내 이름도 넣어줘 아빠 이름도 넣었잖아 해가지고 들어간 거야 진짜예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래서 입김으로 이게 8월이 갑자기 슥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고스도야 아우구스투스 황제에서 왔고 율리오스 카이사르에서 이름에 따왔다. 그래서 갑자기 교통정리가 확 무너진 거야. 원래는 여기까지 완벽했는데 얘네가 들어감으로써 얘네가 원래 원뜻은 7, 8, 9, 10이었지만 지금은 9, 10, 11, 12월이 되었다는 거. 굉장히 재밌는 외국어 이야기죠. 그래서 외국어를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알 수 있고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또 어원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선생님 되게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만 배우지만 또 스페인어로 언어가 또 외국어권에서 서양어권에서 많이 쓰는 서양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영어와 스페인어 이 두 언어를 다루다 보면 대충 서양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를 대충 말만 보고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고로 스페인어를 배워라 라는 말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알쓸쓸작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밥친구 다음 월 편에서도 어떤 에피소드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주시고 많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디오스